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고 또 그의 마지막 강의 동영상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로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6개월을 정말 자신이 맡겨진 가족과 그리고 강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강의를 하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6개월 최장암 시안부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이 혹시 슬픈 얼굴 죽어가는 얼굴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마지막 강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인생을 지나면서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랜들 교수는요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벽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진정으로 열망하고 갈망하는지를 그 벽이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정말로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장벽을 만나면 그 앞에 서서 포기하죠 이 장벽은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장벽 담장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장벽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반드시 담은 문이 있다 그래서 간절히 뭔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담장은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벽은 문이다 세상에 어떤 담도 반드시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담장도 다 어딘가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담장 그 벽을 쌓았지만 그 벽은 알고 보면 이곳으로 드나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담을 쌓은 거지 아예 모든 것에서 격리된 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벽 앞에서 서 있지 말고 벽을 뚫고 나가야 된다 아니면 문을 찾아내야 된다 반드시 문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벽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많은 시험의 벽을 넘어야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사업가 사업하는 분들도 사실은 수 없는 벵클 없이 파산의 위기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분하는 거죠 안과 박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벽 너머에는 장벽 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그 담장 밖에는 구분되어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 안과 벽 밖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 벽을 넘어가면 벽 안쪽보다 더 넓고 새로운 세계가 담장 너머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나가는 문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오해의 소지가 많은 단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종종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정말로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을 노아는 믿었죠 그래서 백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년 전부터 지금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 11개와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그 죽은 제자의 부인이 어느 날 찾아오죠 선생님 제 죽은 남편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었는데 그 빚 때문에 남겨진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 제게 남아 있는 거라곤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 여인은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고요 그 그릇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 남은 기름을 붓기 시작해서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은 얼마만큼 주어집니까 준비해온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지게 됐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비유입니다만 아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날이면 날마다 엄마 강아지 아빠 강아지 강아지 사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지독하게 매달리고 눈만 보면 하여튼 강아지 소리에 지겨워서 그래 알았어 인마 그러자 아들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야 너 어디 가냐 강아지 집 만들러 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관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창문을 낸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식량이 넘쳐나고 배불리 먹을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헤매던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사막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한에 도착하기 직전에 건너야 될 요단강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봉착된 장벽 혹은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0년의 세월을 가나한 광야에서 지낸 이집트에서 처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 이집트를 벗어났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한 땅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온갖 불평과 원망의 죽음의 땅 그 시절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담장 마지막 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비유를 든다면 사막을 둘러싸는 담장이었고 그리고 요단강은 그 담장을 넘는 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요단강을 넘지 못하면 여전히 그는 광야 사막에서 헤매는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때그때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담장 혹은 벽 그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때는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이집트라는 나라의 담을 넘어서 그들은 홍해바다 보러 갑니다 그러나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거대한 홍해바다라는 담장에 또 그들은 막히게 되고 그들은 그 홍해바다를 넘어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죽음의 땅을 또 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그들 앞에 막혀 있습니다 요단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나라의 국경선입니다 지금은 요로단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로단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으로 국경을 삼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지나서 사해바다에 도착하는 이 130km의 짧은 요단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요단강을 아브라함이 건너기 전에는 그는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히브리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우상을 파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이라는 뜻은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입니다 담을 넘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삿개오는 사람의 담장을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삿개오 키 작은 삿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 동네 맨 앞으로 달려가서 그것도 부족해서 뽕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명의 친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 계신 집 앞을 가로막고 담장을 쳐놓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넘어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을 통째로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만 사실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넘지 못하는 담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물질의 담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구류는 위대한 축복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광야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터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강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우리 빨리 요단강을 건너자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며칠 지나면 강물이 철철 넘칠 텐데 지금 건너가자 그러나 오늘 요우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서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로 너희들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미 광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껏 어떤 인류도 걸어본 적이 없고 어떤 백성도 먹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길로 그들은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뭔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달려가려고 하지만 앞서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빨리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은요 요단강이 장벽에 봉착하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땜목이라도 만들어서 그것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래서 나무배로 뛰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얼마 되지 않는 요단강이니까 아예 다리를 놓자 그래서 다리 만드는 기술자 건축사를 찾아서 설계도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자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장벽에 봉착하면 히스기아 왕이 너는 반드시 곧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해라 그랬을 때 히스기아는 어디를 향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의 지난 날의 모든 공로를 보아서가 아니라 네가 벽 앞에서 통곡하는 네 눈물을 보고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담이 장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것을 넘어가고 또는 그 담을 나갈 수 있는 문이 어디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죄악과 교만과 증오심 미움 또는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일은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었던 옷을 다 깨끗이 빨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젖과 꾸려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지난 날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입었던 옷을 다 빨아서 깨끗이 새 옷으로 갈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그러고 모세는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만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합니다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갇힌 담장을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요단강 건너기 위해 뗏목만들로 나무 배로 쫓아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앞에 벽 앞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망의 길 또는 여전히 담고 있는 분노와 사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담장을 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가나한 땅에 요단강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서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가나한에 가면 만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바위에서 생명수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생명과 구원이 될 것이다 가나한 땅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 성결댐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일 것입니다 벽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벽 앞에 서 계십니까 성결댐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헌신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 신기한 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성별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장 앞에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회복해야만 가난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불평과 원망의 땅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사라지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 새 삶은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빵을 먹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빵을 들고 있으면 빵을 쳐다보고 빵을 떼어서 입에 들어가면 또 강아지 눈이 당연히 마틴 루터의 입을 쳐다보고 강아지 눈동자가 빵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강아지가 안쓰러워서 할 수 없이 빵을 떼서 강아지에게 줬더니 강아지는 더 이상 빵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빵을 던져주며 마틴 루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세상만 바라보면서 주님은 저를 바라봐야 된다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나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눈길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강아지만 또 못합니다 강아지는 빵을 따라서 눈길이 거두어지지 않는데 그 강아지가 빵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눈동자만큼도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홍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담장을 넘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요단강을 넘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오직 내 삶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앞장서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여러분 그 벽 앞에서 거룩함 성결함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는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때문에 잘 모르는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 환경과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